류준열과 해리 그리고 한소희의 환승연애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즘 논란이 하나 터지면 마녀사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서로 헤어지고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격 대상이 이제는 한소희에서 류준열로 대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논란거릴까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내용을 찾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리는 이별 대상이니 배제하고 류준열과 한소희는 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해리 한소희가 이쁜 연예인이 연달아 잘생긴 남자가 아닌 류준열과 사귄 게 역적이 된 것이고 여자들은 7년간 해리의 장기 연애 후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소희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에 화가 난 것이더라고요. 또한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안산으로 악에 받쳐 길을 쓰고 뭐 하나 걸려라 느낌으로 악착같이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둘이 잘못한 게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렇게까지 밉상이 되리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의 정도를 떠나서 일단 비호감으로 찍히면 과거 행적까지 긁어모아서 까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이들을 까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에나 마냥 뭐가 다른 걸까요? 정당한 피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행태는 피판이 아닌 마녀사냥과 스토커처럼 행적들까지 찾아내는 게 대한민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준열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류준열은 북극곰 아저씨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7년차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평소 농수산물이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모습에 일침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착맨 방송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식판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지만 설거지는 매니저가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실천은 하지만 디딜은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환경파괴의 주범인 골프를 사랑한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 가죽을 이용한 카프스킨 가방을 들고 다니며 플라스틱 소재의 폰케이스 마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준열은 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경계하며 팬들에게도 부자되세요 멘트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테크에 영 관심이 없어 건물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도 했지만 90% 대출을 받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톡서를 즐기고 책이 없으면 못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16년도 4월 피카다리 CGV에서 열린 배우 토크에서 헤르만 해세가 누군지 모른다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책이 있는 걸 좋아해요 라며 특별히 가리진 않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추천 도서가 있냐라는 질문에 류준열은 EBS 지식채널이라고 말하며 여러 건이 있는데 다 읽은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배우가 되길 바란다며 류준열을 비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으로서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트집을 잡고 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네티즌 중 골프는 경솔했다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무슨 헤르만 해세랑 지식채널이나 송아지 가죽 가방은 왜 들고 오는 거임? 평소에 읽는 책이 에세이나 가벼운 책이 같이 책 읽는다 하면 헤르만 에세이 꼭 그래야 하는 건가? 소가 멸종위기종인가? 갱 솔직하게 최근 사태로 밉상치켜서 갱 이것저것 다 팔고 와서 까는 거라고 말을 혀. 얘가 무슨 대중들 보고 환경보호 안 한다고 욕을 하기라도 했나? 갱 그린피스 홍보대사 하면서 플라스틱 과대포장 줄이자 한마디 한 것도 아니 꼽게 보일 정도인가? 솔직히 건물주 태세 전환 환경보호 코스프레 애도까라면서 헤르만 해세 모르는 건 짜치는데 결국 헤리안소에니까 승리자 임 골프 칠 수도 있고 가죽 제품 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거면 환경보호 쪽 홍보대사는 하지 말았어야지. 본인 얼굴 걸고 캠페인 전면에 나설 거면 최소한 본인 얼굴 먹칠할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여시애들이 뭐 하나 걸려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류준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인지 궁금한데요. 의견을 남겨주세요.